긍정에너지 긍정에너지 안녕하세요. 캘리포니아의 햇살을 닮은 긍정에너지 34번 김보경입니다. 너의 긍정에너지 잘 받고 있어. 덕분에 즐겁고 힘이 난다. 제가 주변 분들께 자주 듣는 말인데요. 이제는 아나운서로 시청자 여러분께 힘이 되고 싶습니다. 저의 에너지가 꿈으로, 위로로, 또 행복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긍정에너지 드릴게요. 얍! 아, 사랑니 뽑은 김보경 뽑아주세요.